멈췄 멈췄 그래서 irp 천사까지 irp 천사가 그렇게 그 심금을 올리는 초등학생이 심금을 룻이는 qtn qtyn 기가맥혔다고 그 맨 마지막에 그 그 달려가면서 남주인공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신은 그거는 상을 줘야 됩니다 여우주연상 이런것처럼 씹덕주연상 이런거 있어야 돼요 씹덕여우주연상 초등학교 부분 초등학생 부분 씹덕여우주연상 있어야 된다고 그치 여우주연상 12시 넘어서 탱크에서 하는 강철의 연금술사 보는게 그렇게 재미있었는데 강철연금술사가 또 기가 막히지 나 때는 날아라 슈퍼보드였다 매니아 혐읍 30시 넘어서 또 기가 40시 넘어서 10시 넘어오 저는 치 기차차끼차차차?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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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ole! 우리 밤에도boat 낮에도 느낄 수있는 어디로 오는 거야? 일로 오는 건가? 거리 차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철군인 개똥벌레 구르는 거 보면 나랑 동년배일 줄 알았는데 눈과 귀가 있다네 우리의 사로보 ktf 나 재ľ 도우 ö 밤에도 이걸 부숴줘야 돼가지고 머털조사는 게임으로 했어요 저 만화는 못 봤고요 게임으로 했어요 머털조사와 천년 그거 스피리 그거 버그인 것 같아요 저는 잠수함 패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청자들은 버그라고 얘기를 하더라 스피리 능력 썼을 때 하 하면서 소리 들리는 거 108 욕에다 천년의 약속이고 게임은 천년의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뭐예요 잠깐만 일로 온다 좀만 기다려 내가 갈게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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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다 시계 심지어 못 맞췄어 왜왜 왜왜왜 왜왜왜 열 수 있어? 야이 개쓰레기같은 게임 이거 참네 매튜야 너무 잘하고 있어 자 이거 밸런스 패치한거잖아 너무 생윤야 살인맛이 불량맵이라서 또 있어? 또 있으면은 안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밸런스 패치를 했네 아이고 버그가 아닙니다 님들 버그가 아닙니다 밸런스 패치에요 뭘 좀 모르는 사람들이 버그라고 하지 저기 또 있나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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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맵이 너무 살인마한테 유리하긴 해 불리하긴 했어 아 이건 맞잖아 그래 안그래요 그래 안그래 그래 안그래 그래 안그래 그럴 수도 있어 사실은 님들이 깨만 모셨을수도 있어요 눈과 귀가 있다네 우리의 사로고 인내심 있네 메튜한테 들키지 밤에도 낮에도 버그가 생길 수 있는 뭐야 여기 나무 누가 심었어 좀 좀 심은거 맞아요 뒤눈 넣어야겠네 그러지 마세요 자 왜왜왜왜 레이 걸려 자 우리 저기 관리자분께서 게임 관리자분께서 심은거에요 너무 말하지마세요 정원사 고용해가지고 톱으로 자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거 저렇게 바꿔서 오히려 방공어 쪽에 상태룰달이 생겨서 더 빡세졌어 흐흐흫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 이상하다 하하 루인 버그자리 고쳐졌냐구요 자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하하 버그 고친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하하 그거보다 우리 더 큰 사명이 있어요 하하 하하 아시겠어요 정원사가 톱에서 열난다고 일을 안하지만 당비가 노후해서 그래요 당비가 노후해서 그래요 양쪽 줄 닫혀졌네 등짝 보고 싶었을 수도 있지 옛날에 이런 말도 있잖아 등짝을 보자 등짝을 오우야가 아니라 국어 문학시간에 나온건데 한박이야 한박이야 치료했는데 치료했는데 한박이야 베르세르크야? 순자마자 모두를 IoT 뿌드렸다요~~ 뿌드렸다 뿌드렸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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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승모근에 걸면 승모근 늘어나서 네모인간 되는데 키받네 자 기다려봐봐 등짝 보지 마세요 자 한번 봤으면 됐지 왜 계속 올라 그래 아 왜 그걸 내리고 가 양반아 아 그거 우리 탈출할때 써야되는데 하지마 이 새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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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하지마 생존게임 손절게임 바로살리기 피했다 그렇지 가자 됐스 됐스 좋았다 좋았다 기가매키다 죽었네 죽었네 촉수 한떨 할래? 좋지 나가면은 나가면은 개구 나갈수있네 피하 총수 한떨 할래? 어 피하면은 이번에 나갔어요 피하면은 피하면은 그거들 못 맞추냐? 야이 죽여줬어야 되는데 저거는 아 아 아 내심 죽길 바라고 있었는데 이게 안 죽네 10랭이었구나 한방 인내심 퓨리 속임수 2311 랭크였어요 재밌었습니다 갓게임이었다 아 아 열쇠 있어요 오케이 지구촌 친구가 열쇠까지 들었네 하지만 너스가 또 저기 열쇠 잡는데 킬러거든요 걱정마세요 저 빵거치대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 모니터 앞에서 항상 이렇게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도 뭐 1분 빼고는 1분은 너무 맛있어서 발동 잘 안되고 3분 5분은 잘 발동되는거 같애 이속에 계시면 오늘 초반부 영상 보세요 열쇠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죽여달라는거지? 자 암울한 식료품 전향실 자 이게 쌍 쌍이속 이라서 엄청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세팅이에요 제가 선호하지는 않는데 이 경사에서 안타진다는 소리야? 난 잘 모르겠는데 재밌는거 보여드릴까요? 아 재미가 있을 뻔했는데 폼비 백산하면서 시작하는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람이 있었으면 으아암 하면서 끝나고 시작하거든요 정확한 거리 계산 아 야 큰일났다 재미없게 시작하겠다 근데 큰일났다 이거 돌아가는거 아닌가? 안돼 열쇠 열쇠 안돼 열쇠 안돼 촉 뭐야 아 왜 켜져 왜 켜져 부서지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아쉽 경사 잘 가지는데 어떤 경사를 말하는거지 아니 방금 뒷목 땄다가 지금 그냥 때려지든가 뒷목을 떴다가 그게 이상하게 돼요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해외 해외 흥 cza 해외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좌측으로! 넌 이미 죽어있다. 뭐야 뭐 신데이 걸어? 이 층에 있나보다 팔찌르기였네 죽고 싶지 않다면 내 눈에 띄지 마라. 내 눈에 띄는 순간 혹은 씻는 소리를 흘리는 순간 그 순간 넌 죽어있는 거에요. 발적을 찍었는데 까비 까비 공루 eler 이어서 올킬입니다 상대방이 백칠 타이밍과 이런 것들을 전부 예측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1랭! 으아아아아아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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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꿈! 모두에게 내 호박머리 너스를 만난다면 만나는 순간 아! 졌댔다 이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물결표 하고 시작하자마자 올라갔던 널판지 바닥 위여 그게 뭐냐면 그거 사람 돌리고 있었으면 뒷목 잡혔어 바로 시작하자마자 어! 하고 바로 뒷목 잡히고 게임 시작이었는데 그게 재밌는 거였는데 들어 걸어 아 그런 재미이 걸어 아 그래? 그럼 거길 좀 조심하세요 어 어디 어디 여기가 여기가 안 돼? 여기 말하는 게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안 됐는데 없어 보였는데 어디 그치 예! 뭐가 잘 안 되니?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여기 다 돼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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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안 되는데 없는데 그러니까 뭐 그럴 때도 있나봐 저는 안 된 적은 없었어요 미드위치는 안 되는데 있어 여기도 되잖아 이건 해 이 친구야 이제 죽어요 견전할 기회가 남아있어서 안죽는거야 유튜브 읽어보니까 미드위치 창틸쪽이 블링크가 안되는가 싶더라구요 얘기가 있더라 35000 유튜브가 감사합니다 8365랭크였고 열쇠가 하나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열쇠가 별로 중요한 역할은 못했어요 워낙 강한 너스기 때문에 찢어버렸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